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여름 8월경에 뇌졸적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 당국이 약 3년 생존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죽었거든요. 거의 몇 달 차이 안 났어요. 3년간에 죽는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그 3년이다? 그 숫자는 모르죠. 그러나 장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최악이다. 뇌졸을 수도 있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집권 초기와 비교해 김정은의 건강은 얼마나 악화되었나요? 우리가 김정은의 집권 초 때는 비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좋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AI로 분석을 해봤더니 김정은의 몸무게는 145kg 중반대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몸무게만으로도 이건 비정상이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노동신문의 3월 25일자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라는 기록 영화예요. 그러니까 북한 기록 영화 보면 다 나와요. 자, 김정은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밤샘을 하는 게 하나의 생활법칙으로 최저화됐대요. 밤새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밤새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 혹은 24시까지가 하루지만 빨간 글씨 보면 오늘을 자기 말이에요. 다음날 5시 새벽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 방금 전인 5시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고. 이게 실제예요. 김정은 기록 영화 보면 맨날 새벽에 찾아와요. 그리고 새벽에 전화해요. 참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밤 안 자고. 참 부하들은 환장하고 자고 있는데 꼭 자고 있는데 하다 오고 자고 있는데 불러요. 아, 그러고 또 이제 그게 새벽에도 두 번이나 불러주시오. 뭐 새벽에 두 번 걸려온 전화. 잠은 안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자겠어요? 낮에 자겠지. 밤에 안 자면서 사람 괴롭히는 거죠. 근데 낮과 밤을 바꿔서 생활하는 건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새벽 5시까지 뭘 하느냐. 오클릭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자기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에요. 시키면 되는 일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김정은 건강 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극히 일부만 가져왔어요. 2014년 10월이면 김정은이 84년생이니까 30살이거든요. 근데 앉아있는데 지금 뭐죠?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지금 마치 30살짜리가 할아버지처럼 지팡이 짚고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보면 이건 2015년 11월이거든요. 근데 빨간 화살표 보면 이 손목에 오른쪽 손목에 붕대가 있죠. 자, 이건 약과예요. 이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꺾고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그림 다 2016년에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2023년 2월에도 동일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못해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거는 2020년 5월 달에 김정은 손목인데 이게 스탠트 수술 자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료진 판단이 전문가들 그때 판단이라기보다는 추정이 있었고 오른쪽은 2020년 1월인데 김정은 뒤통수에 뭐가 붙어있죠. 이렇게. 저희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혹이 붙어있던 자리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뾰루지. 근데 이 뾰루지가 옆에 써있잖아요. 중앙일보가 보던 거. 4년 전부터 계속 크는데 왜 그냥 놔두나 제목이잖아요. 이게. 이게 1월 달 중앙일보 기사거든요. 2023년 5월에도 있어서 이 사진이랑 또 2024년 8월 얼마 안 됐죠. 여기도 뾰루지 그대로 있죠. 어떻게 뾰루지가 4년 동안 계속 있죠.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혹을 제거 못한 게 그 안에 혈관들이 모여 있어서 제거를 못했다고 그 김정은 건강을 관리하던 연구사가 오셔서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제거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김정은도 이 부분은 지금 뭔가 이걸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뾰루지가 4년 동안 염증이 계속 가라앉지 않거나 혈관 계통에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드디어 흡연입니다. 흡연. 자 김정은은 수혜에 가서 보트에서도 담배 이게 지금 모든 장면에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김주혜 옆에서도 담배를 펴요. 김주혜가 성냥을 갖고 다녀요. 김정은은 꼭 성냥을 써요. 라이트를 안 쓰고. 그리고 현송을 있죠. 구찌인도 갖고 다니죠. 그 안에 김정은 크리스탈 제떼를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피우고 따끈해요 이렇게. 김여정도 하노이 갈 때 중국 남동역에서 그 제떼를 들고 사있었어요. 이게 모든 장면에 담배를 손에 안 대는 장면을 볼 수가 없고요.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2024년 8월 17일 날 김정은이 앉아서 웃고 있죠. 이게 수재민 아이들을 평양에 불러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챗떨이가 있잖아요 교실에. 웃고 있잖아요 씩 웃고. 담배 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애들 앞에서 이거는 약가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평양 육아원 A군. 육아원은 타가서고 A군은 고아원이거든요. 2015년인데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지금 유치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담배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애들 잘 키워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담배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든. 초등학교에서 담배 피우고 유치원에서 담배 피우고.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장 탄핵이에요. 이게 김정은의 흡연이에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건강위생이죠? 자 이 결정적인 장면인데. 김일성도 심혈관계 이상으로 죽었어요? 김정일도 뇌졸중에 의해서 심혈관계 이상으로 죽었어요? 심장기통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진 보세요. 이게 2022년 6월 18일 날 찾은 사진인데. 이게 코로나 시간 중이에요. 이것도 참 보면 가슴 아픈 블랙 코미디인 게. 이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안 죽는 약이라고. 김정은이 가정 상비약을 지방에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약 공장이에요? 자기네 집에 약을 있을 줄 알아서 싸는 거예요. 인민들한테 준다고. 사랑의 불사약을 싸고 있는데. 자 김정은 여기 가슴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게 심장 위치죠? 여기 이게 내복인가요? 아니면 파스나 패치인가요? 내복 아니죠? 내복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 구멍도 단축구멍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안 생겼죠? 뭔가 튜브나 이런 걸 꾸미는 구멍이죠. 그쵸? 자 보면 이 장면이 우연하게 포착이 된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장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정은, 김정일, 김실가의 건강을 관리하는 연구소가 만청산 연구소예요. 그 평양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는 예를 들면 인삼을 닭에게 먹이거나 이래서 그 고기를 먹이거나 해서 김실가가 온갖 수명을 연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하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는 오로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의 건강만을 관리하거든요. 그 연구소가 여기 와 계세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김실가는 염색한 속옷은 입지 않는대요. 염색이 몸에 좋지 않대요. 염색 돼 있잖아요. 속옷 아니죠. 그러면 뭐죠? 심장의 이상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도 심혈관계, 할아버지 심혈관계 둘 다 급사했어요. 김정은, 몸무게 145kg, 담배를 손에서 떠나질 않아, 밤새, 쓸데없는 일 너무나 많이 해. 그죠? 통치 스트레스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 각종 염증, 조사 자국,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내일 죽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인간의 수명이라는 건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이러고 100살까지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김정은의 건강은 객관적으로 최악이다. 최악이고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죽었다 쓰러졌다 해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지금 상태를. 그리고 만청산 연구소 근무했던 능력사분 얘기에 따르면 자기들이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만들어줘도 다 지키지 않는데요. 김정은한테도 말 안 하겠어요? 그럼 건강 나쁘다고? 살줄리라고? 안 하는 거죠. 담배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못 먹는 거죠, 못 먹는 거죠. 다만 타르나 니코틴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이는 이런 담배를 주는 거지 끊으라고 해도 안 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저 145kg의 몸무게가 바로 위험한 거예요. 왜냐? 김정은은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위험한 결정을 낼 수 있는 거죠. 자아도 재빠졌어요. 어쨌든 김정은의 건강은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기대수명은 3년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여름 8월경에 뇌졸적으로 쓰러지거든요. 쓰러지고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했어요. 그때 우리 정보당국이 약 3년 생존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거의 몇 달 차이 안 났어요. 3년 만에 죽는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김일성보다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훨씬 비만이고 초고도 비만이고 모든 생활습관이 나쁘고 김정일도 담배를 폈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일각에서 뭐 김정은이 술 안 마신다? 그 뭐 그런 설도 있는데 우리 김정은이 술 마신다고 보도했어요. 양주 수입해 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마시는 거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밤에 밤새면 뭐 먹고 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의 경우에는 그건 3년이다. 그 숫자는 모르죠. 그러나 장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단화에 제가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김정은이 급사했다 이렇게 보면 김주의 말고는 후계자는 없어요. 북한에서는 후계는 대를 이어 혁명은 대를 이어서 아는 거다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대에서 대를 이어지는 거지 대에서 옆으로 김여정 오라고 김정철 오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김정철은 은든이고 배달은 형 김정남은 암살했고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여정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김주의로 들어서는 순간 김여정은 신하예요. 고모가 아니라 옛날에 이 시조 사는 건 똑같아요. 세자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신하가 되죠? 똑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권력을 여성이 가질 수도 없고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김주의는? 처음 김주의가 나온 게 2022년 11월 18일이거든요. ICW의 화성 17억 소설 때 그때 9살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 거의 40에 못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온 이상하죠? 처음에는 애 땐 애였는데 계속해서 계속해서 김주의가 진화하거든요 옷도 드레스 코드도 바뀌고 거의 누가 보면 처음 보면 리설주인 줄 알아요 언뜻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김주의를 후계자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후계성은 확실하니까. 자 이씨조선에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공주를 계속해서 후계자 왕새녀죠. 만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못 오는 거죠. 신화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씨밖에 안 되니까. 아들은 없고. 그러니까 김주의가 후계를 승계하는 건 100%예요. 여기에 이해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북한 정치 문화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씨조선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김주의가 나이가 2013년생이니까 몇 년 안에 죽는다면 김정은이 13살이 될 거 아니에요. 뭘 알겠어요. 김정은도 몰랐는데 처음에는. 그럼 김여정이 돼서 아무래도 후계노를 하겠죠. 그러면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이니까 노동당의 정치국이라고 했어요. 여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입니다. 김정은, 최룡의 최근민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총리, 그다음에 박정천, 북한군 차수입니다. 그다음에 조용은 조직 담당 비서. 다음 조용은, 군 박정천, 내각 김덕훈, 의회, 최룡의. 김정은이 죽었으니까 죽었다면 이 네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여기 한 10명 돼요. 정치국은. 후보엔은 한 14명. 이거 각종 30명이죠. 정치국 상무위, 정치국 중심의 집단제도 체제가 아마 가동이 될 거예요. 그럼 집단제도 체제는 어떻게 돼요? 안에 네 분이 일어나요. 의견 충돌해 있으니까.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 살아 있을 때는 통제체제가 가동이 되지만 김정은이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위기 때는 총 가진 사람들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때는 군부가 부상을 할 거예요. 이제 총을 실제로 가졌으니까. 그러면 군부가 세력을 확장하고 군부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다들 총 가진 사람, 고려시대 무인정권처럼. 처음엔 문인들이 막 문인들 숨을 줬잖아요. 그런데 칼 휘두르니까 그 다음부터 문인들은 아무리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김주회는 제거해버리거나 의미 없으니까 어린다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죠. 그냥 식물, 식물 권력. 단종처럼 되는 거예요. 단종처럼. 그런데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좋아지겠어요? 북한 내부가? 아니겠죠? 그럼 상황 악화가 아니라면 이제 인민봉기. 이런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개밀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는 나의 시나리오가 제거예요. 이 상황이 전과적인 플러스는 Vamos fond과 레깁 müssen 볼까요? 감사합니다.